장판 사놨어요? 네 집이 산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7년 됐죠 여긴 내가 보긴 봤던 것 같은데 대충 봐서 그런가 지금 보니까 엄청 멋있네 천장이 대들부하고 석가래가 높게 된게 다 살려가지고 석가래가 아니라 진에다가 그러는데 딱 걸치고 옛날에는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 흙을 올려가지고 다 다진을 했거든 이게 다 민방도 노출되고 멋있게 해놨네 이거 전에 리머드링 하신 분이 되게 신경써서 하나하나 했더라구요 한 것 같더라구요 저기 뭐야 저번에 저번에도 호야야 저거 해가지고 하나 했잖아 저거 저거 저쪽 방 어디요? 여기 골반 여기 덧댄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촬영하려고 일부러 물어보는데 그때는 아 얘기 안해 드레스룸 써보니까 괜찮아요? 네 좋아요 오케오케 편한 간편하고 필요할 때만 그냥 쓰면 되니까 여기는 저번에 저번에 겨울에 여기가 엑셀 엑셀이 아니라 판넬로 있었는데 판넬이 고장나가지고 보일러를 다시 해야 되는데 호야로 호야로 다시 두번째거 한다 인거지 이렇게 밖을 잘라봐 쭉 밀어버리면 안되나? 팔이 짧아요? 조코 조코 안 도와주나? 조코 요리 나와 이거 깔고 나면 부부관계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작업하다가 싸우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우리는 그게 일상이어서 아니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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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그랬잖아 이게 두번째니까 좀 이제 좀 이게 되는 거 같은데요 그때는 뭐 평소 두번 하는게 맞네 인생 살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게 체력을 요하는데 체력이 약해져가지고 아 싸울 기운도 없어? 하하하하 희한한 논리다 싸울 기운이 없는데 나이 들면 싸우는 것도 힘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네들을 겹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겹치면 꿀러 끓이지 않겠냐 하하하하 괜찮아? 하하하하 아니야 겹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형이 영상 촬영 안하면 할 수 있는데 촬영을 하기 때문에 겹치면 안 되는 거야 하하하하 룰대로 해야 돼 이렇게 영상 보고 사람들이 다 겹쳤다라는 말이야 에이 에이 하하하하 에이 지금 지는 생겼다고 하고 한자 거니까 이게 뭐 이 이 에이 하하하하 감독하는게 앉아가지고 지도 아주 뭐 뭐하는 중 이런거 하고 이제 보는거야 호야는 두 번째? 호야는 두 번째. 저거는 처음에 인터넷으로 한 거 같아요. 근데 호야도 못하더라고. 아우 밀고 땡기고. 부부 관계가 좋아지겠는데. 이렇게 잘나가다가 갑자기 부딪치는 거 아니야? 언제 틀지 몰라. 항상 처음엔 잘나가. 다른 집도 그러나? 모든 부부가 그렇다는 거구나. 잘했어. 이제 까는 거야. 내가 회사하고 연락해서 알아봤지? 이것저것.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형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온돌이란 말이야. 형이 들고 있는 판대기에서 열이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일러를 꺼도 열이 싹 남아있기 때문에 방도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돌자가 들어가서 호야 온돌인데. 일단은 보일러를 어디다 놓을 건가를 정해야 돼. 지금 침에서 제일 멀고. 두 개. 못을 두 개 박아서. 이렇게 딱 거는 거야. 근데 이게 가볍다. 보일러부터 먼저 세팅을 해야 돼. 고추냉이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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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게 지내게 되네, 지금 됐어? 됐어 저런게 보통 한방에 잘 안돼 구멍을 잘 못, 센터를 못 잡아가지고 희석이 형이 잘 뚫은거지 70년을 뚫어봤는데 그걸 못 뚫겠나? 여기가 암놈이잖아, 요거를 보일러 쪽으로 이렇게 되는거야, 이렇게 외부가 이렇게 까칠까칠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저쪽 끝에도 크기가 딱 맞네 이야 다행이다 와 재수다, 이거 안 잘라도 되잖아 이번엔 두근데 껴야겠네 저기는 앞놈을 껴놔야겠네 아 그래야 되는구나, 앞놈도 필요하구나 딱 맞네 아우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 운이 좋네 고기는 이제 가운데는 직선형으로 망치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이게 얘보다 높다고 나중에 껍데기 씌우잖아 얘는 아쉬워? 얘는 이게 껍데기고, 여기만 씌우는거야 여기만 씌운다고? 얘는 이 안에 공간을 만들어 놨고 이게 마지막 높이야 그래? 껍데기가 또 있어? 호수 지나간 다음에 여기다 딱 씌우는거 있어 발전했네 호야 발전했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공간이 있잖아 그래서 열이 15%인가 20% 더 축적이 된대요 그러니까 연료가 약간 연료비가 적게 되는 거지 축적되는 양도 더 좋으니까 아무래도 단연에 공기난방이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이젠 뭐 배드박도 없어 암놈순도 맞춰서 계속 끼워나가는 거지 뭐 그거부터 장약, trucs 끼워야 되겠네 그렇죠 그거부터 장약, 작기가 kayak 끼워졌어 죽어 이것도 안끼었잖아 그거부터 장약, 작기가 해야 되겠네 뭐 쫙 끼워놔야 되겠네 다른 문, 너 뭐하는거 먹는거지? 뭐? 너 하는거 먹는거지? 말로만 하는거지 뭐 망치하고 때리는 것만 하는거지 뭐 이게 망치지라고 제일 힘든거 하는거 이 여자가 끼는거하고 안 끼는거하고 분위기 메이크는 굳이 향수를 할 필요 없고 초코 가면 안되나? 초코 어디로 받으냐 초코 여기 있잖아 딱 엎드려가지고 자네들이 좀 시끄럽게 하네 잠자는데 눈꺼풀이 무거워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눈알만 요리저리 돌리고 있어 아니 어르신이네 어르신 자는 겸? 잠을 잘 수 있네 나한테 긁어낸 mundo 수정해주세요 네 야가 잘라다가 망치 두드리는소리에 눈 떴다가 잘라다가 망치 두드리는소리에 눈 떴다가 ㅎㅎㅎ 옛날 어른들은 보일러 아니면 그냥 옛날 판넬 이거밖에 생각을 안하는거지 이런게 있는거 잘 모르세요 됐다 딱맞는다 됐어 됐어 때려 세게 때려 신경쓰지 말고 무조건 맞게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세게 때려 세게 때려봐 무조건 맞게 되어있어 기울이라 그러지만 맞추고 때려 오케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라는 고등어 찌 먹으러 갈래 아유 일하는데 간단히 먹지 뭐 짱깨를 먹든 뭐 해장골 먹든 간단히 먹는게 나 알것 같아 일하니까 그게 호수가 비싼거래요 예 으 예 뭐죠 기워 기워 가지고 쭉하게 되면 로스 없이 다 쓸 수 있잖아 자연스럽게 내려와요 이것 đâuroll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동이 이렇게 cheer 이따하게 해봅시다 안그러면! 다 뽑아야 하지 开始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왔어 다시 내려왔어 다시 올라왔어 다시 내려왔어 안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왓다리 갓다리 됐네 왓다리 쭈욱 끝에 가서 거기서 탁 꺾어주면 되잖아 하나 남겨둬 이 라인을 남겨둬 오케이 이제 물을 부어 저거 대여섯 개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떤 저거 할 때는 한 40도 해 놓까 그렇죠 할 수 어 물온도 40도 일 땐 오케오케 아 오늘은 어떻게 뭐 티격태격 안하고 잘하는 편이네 몰라 이제 또 막판에 또 싸울지 몰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형수가 가리켜주는 거야 inevitably 음 그리까니 이도 Crypt Ralph 얘가 오해하시네 얘가 오해하시네 작은 놈이? 얘가 키고 키고 다 하는거야 얘가 크다구요 어떤거야? 위에는 물통이야 그거는 별 작용하는게 없더라고 불 때는게 있겠지 불 때는게 있겠지 명령만 내리는거지 작은게 형수고 보일러통이 형인거지 명령 내리고 수행하고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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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쭉 쭉쭉